메이플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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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유튜브앤드위치홀들 대현입니다 오늘의 볼게임은 갓겜 2012년 피쳐폰시절 저는 이 게임을 하고싶어서 피쳐폰을 샀습니다 연락을 할 친구들은 없었지만 이 메이플을 하고싶어서요 메이플스토리 도적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평화로운 헤네시스 마을 와아 주인권 로빈이네요 아아아 오늘은 눈이 없군요 와아 사람 살려 헉 어 스토리에 몰입하게 된다 로빈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잖아 어쩌려고 고압도 없이 저런 몬스터들에게 덤비고 난리야 챗 나도 저런 몬스터들 따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때거지로 덤비지만 않았어도 지난번에는 주황버섯 몬스터랑 싸워서 이길 뻔했다고 난 메이플월드 최고의 도적이 될거야 슈 로빈 제발 그만 넌 아직 수련을 더 쌓아야해 아참 아까부터 메가더님행께서 널 찾고 계셨어 얼른 메가더님께 가봐 로빈 로빈 어디에 다녀온게야 특단이 또 몬스터들에게 장난을 쳐서 큰 화를 당할뻔했다고 하던데 아 이거 안봐 와 미친 이거 이때는 말이야 여러분들 이때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가려놨어요 잘 이해했겠지? 자 그럼 점프하는 법을 알려주마 점프할때는 점프 버튼을 누르면 된단다 왼쪽이나 오른쪽 버튼과 점프를 같이 누르면 대각선 점프를 할 수 있단다 와 너무 메가더님 유익해요 잘하는구나 점프를 배웠으니 이제 바조리나 싸다리 타는 법을 알아볼까 알았어요 메가더님 너무 유익해요 그렇지 이제 점점 적응해 나가는구나 역시 메가더님 정말 유익해 잘했다 이제 저 버섯을 잡아보거라 아앙 오 에잇 막 봉석 미쳤어 오오오오오 옛날 메이플스토리에서는 말이야 공격이 얼마나 중요했다 이말이지 메가더님 저 잘했죠? 제법 잘해냈구나 슉 슉 모험회의 시작 장로스탄 아 장로스탄 할아버지 얼굴 바뀌었는데 이제 아니 자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몬스터들에게 쫓게 다니던 메가더 제작 로빈이 아닌 강 기모티 빨간 달팽이 잡아오래 알았어요 히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와 장로의 조언 캐스트 완료 후워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나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재밌없다 레벨 10 레벨 10이 되래 이거 옛날에는 랭킹도 썼던것 같은데 아싸 레벨업 캐시샵 경험집 이런것도 있었어? 와 5천원에 와 정보이용료다 와 이거 됨? 잘못된 구매 아이템 구매 실패 아이템 구매 실패 안된다 이 게임 넥슨 보고 있다면 다시 좀 풀어줘라 내가 5만원 후 5만원 현질해줘 현질하고 싶음 야 커 커 커 커 커 커 커 커닝 시티 커 와 일단은 가야지 다크로드님 집 없는거 보소 이거 내 추정에 의하면은 이게 맵 안에 그 상점같은게 또 있으면은 피처폰에서는 용량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크로드는 그냥 뒷바닥 노숙자로 전락시켜놨어 와 다크로드 다크로드가 왜 똥파로 서있냐 시대가 좋아졌다 메가더님의 말썽구르기 제자가 내녀석이군 오잉? 스톰프 10마리 잡아오래 아 알았어 나 레벨 11인데 그리고 4마리 여기서 잡으면 안되겠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스톰프 10마리 10마리에 잡고 커니 커 를 왔으니 다크로드한테 도적이 되게 해달라고 빌어봅시다 아싸 와 도적 현재 퀘스트 페리온으로 출발 수락 주황버섯의 갓 자 이거 한번 껴볼까 준 아이템 야 여러분들 저는 표창 싫어합니다 표창은 사회약이에요 후르츠 가니어로 이거 찍어야지 스킬 4개밖에 없는거 보소 더블스텝 찍어야지 명중률 님발브디 만렙이었나? 그래 님발브디 만렙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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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왜 이렇게 두개밖에 없는거 싫어해? 삐용 ikut universo 현지률도 알았어요 즉시 부활 파워 엘릭스 30개 경험지 40% 해볼게요 가자! 시X 알았어요 그럼 즉시 부활 파워 엘릭스 30개 해볼게요 가자! 시X걸 더블스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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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스 으아아 어앉 으아아아아아 에잇 ㅋㅋ아니 너무한거 아니요. 진짜 으힉 아이 두가 рип 욱 QR 안되겠다 무기상인 너의 힘이 필요해 인싸텐 맞춰야지 햇 lä 아무것도 안 떠 아무튼 구이발려 흥 잉 윙 안되겠다 이거 더블스텝으로 난 행복해질수 없다라는걸 알았어 이걸로 간다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소비형 아니야? 아이씨 와 월비표창 됐어 이거면 완벽해 가자 어? 공격속도 답답한거 무서워 야 그래도 아까보다 안전해졌어 점프 점프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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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까보다 편안해 날벅필드 좋았어 이씨 조심 ㅇㅊㅊㅋ 와봐 와봐 부르츄브르 호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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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흥 ELLE 안되겠다 도망가야지 똥 게임? 똥 게임? 이게 똥 게임이야 똥 게임인거 나 이거 레벨 삼십까지 찍는게 목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겋지? 일단 다른 마의cha 유압 오케이 유압 어!! 어들이 다녀온 건가? 몇 시간째 메가던 힘이 보이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결과 몇 시간 전까지 뭐시기 더시기 더시기 뭐시기 더시기 어... 그렇대 아이씨! 또 뭐가 걸렸어 아! 실소 아! 메인메뉴 실소 아! 실소 어! 뭐야 멜플이 없어졌네 아이씨... 왜 없어졌지? 못하겠다 에 안녀엉 ㅎㅎㅎㅎ 팔라독과 파트너즈는 갓겜이었지만 흠...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기까지 ㅎㅎㅎㅎ 그것도 실수였다 방송도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